팔정도와 육바라밀의 차이가 있나요? 있죠? 둘 다 좋은 말이에요 팔정도와 육바라밀은 다 좋은 말인데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는 뭐가 바른지 판단을 못하죠 판단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사막의 확장판이고 육바라밀도 사막의 확장판입니다 이게 사막이잖아요 참나의 현전에서 자성 직관하라 선정 자성의 직관을 바탕으로 잘 분석하라 지혜 분석을 바탕으로 잘 실천하라 계율 이게 사막이거든요 저도 지금 사막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어요 바르게 명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라 좋은데 뭐가 바르냐라는 기준은 육바라미를 가지고 잡아야 잘 보입니다 어느 한 언행 명상이건 지혜분석이건 실천이건 육바라미를 항목에 맞으면 바른 거고 육바라미를 어긋나면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와 육바라미를 둘 다 사막의 확장판인데 개정예를 확장한 게 팔정도고 개정예에다가 보시, 인욕, 정진을 더 추가한 게 육바라미를 이 점은 서로 통하는데 육바라미를 아름다운 점은 육바라미를 그대로 진리를 여섯 가지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다 팔정도는 사막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진리의 기준에 있어서는 육바라미를 설명이 잘 되어있다 그리고 진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팔정도라는 건 이미 육바라미를 하나다 보세요 선정, 깨어있고 반야로, 지혜로 분석한 다음에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실천해버리면 육바라미라 아닙니까? 이게 사막이 그대로 육바라미를 통하면서도 다른 점은 육바라미를 제가 강조하는 점은 팔정도에는 진리의 기준이 들어있지는 않다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은 좀 너무하네요 진리의 기준이 사막으로 들어있다 좀 뭉뚱그려 들어있다 이걸 펼쳤을 때 정밀한 기준이 육바라미를 육바라미를 진리의 정밀한 기준은 육바라미를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진리의 정밀한 기준이 진리의 정밀한 기준은 육바라미를 진리의 정밀한 기준은 육바라미를 육바라믹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